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NCG 드림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구요 네 다음주 목요일 전세계 K-POP 팬들을 사로잡은 어메이지한 월드투어를 다시 돌아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온라인 K-컬처 페스티벌 K-컨택트에서 총 25팀의 K-POP 아티스트들이 K-POP을 사랑하는 도시 뉴욕, 호주, 멕시코로 월드투어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더더욱 웅장해진 K-POP 아레나를 비롯해서 이국적이고 놀란 무대를 다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-POP 차트쇼 M컨터다운 안녕